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월 평가원 사회문화 해설 강의 나섰습니다. 제가 시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에어컨은 빵빵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에어컨이 나오더라도 창문을 열어야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더운 상태에서 마스크 쓰고 시험에 집중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국어 보고 수학 보고 영어 보고 한국사 보고 그 다음에 사탑 봤는데 이 사회문화는 또 두 번째 과목이잖아요. 대부분 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볼 때쯤이 되면 녹초가 되어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하지만 아마도 올해가 이 전염병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죠. 나중에 9월 평가원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컨디션에서 봐야 될지 모르니까 그에 대한 예방주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내가 틀린 문제나 또는 맞췄던 문제라도 좀 점검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오셨을 테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칭찬드립니다. 그런 분들 지금 이거 강의 보시는 분들은 올해 수능에서 분명 대박이 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설하기보다는요. 난이도가 낮았던 문제들은 구제 해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주요 문항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열문항 오답률 매우 높았던 7,80%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답률이 한 3,40%쯤 되는 문제들까지 해가지고 오답률 베스트 10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보다. 매번 1번 문제 출제가 되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 이거 뭐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빨리빨리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현상인지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동그라미 기역 보니까요. 지형적 특성으로 물이 빠지지 않고 오랜 시간 정체되어서 형성된 습지압. 이건 인간이 의지로서 만들어낸 현상이 아니죠. 이건 자연현상일 수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자 니은. 계절마다 빛깔을 달려하는 수풀 역시 자연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 보니까 사기나 고니 등 평소 보기 힘든 동물을 담아낸 영상을 감상. 감상하는 주체는 인간이죠. 따라서 디귿은 사회문화현상이다. 자 리을 볼까요? 개화가 잘 되지 않아서 만약에 개화가 잘 안된다 뭐 이런거면 자연현상일텐데 그 다음에 100년만의 피는 꽃이라고 불리는 누가 불러? 인간이 부르죠. 그러면 이것도 사회문화현상이구나 라는걸 알 수 있었던거지요. 자 그런데 1번 그러면 기역은 니은과 달리 몰가치적이다. 기역이나 니은이나 둘 다 자연현상이고 둘 다 몰가치적입니다.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현상이나 둘 다 인과관계가 나타납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가 자연현상은 확실하다. 예외가 없다. 사회문화현상은 인과관계가 확률적이다 이거예요. 둘 다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네 또 틀렸네요. 여기는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현상이나 모두 다 또 역시 공통점.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됩니다. 과학적 탐구란 바로 경험적 자료 수집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리을은 니은에 비해서 보편성이 더 강하다. 자 자연현상의 경우는 보편성이 나타나고요.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도 나타나는데 이때 보편성, 이때 보편성 똑같이 써있긴 하지만 얘는 강한 보편성이고 얘는 약한 보편성이라고 늘상 강조 드렸죠.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5번. 디귿, 니은은 기역,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작동된다. 맞죠? 사회문화현상은 확률 내지는 개연성의 원리. 예 자연현상은 확실 아니면 필연 법칙에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게 3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마저도 아직 공부가 안 되는 분들이 좀 있다는 것을 제가 눈치를 챈 건데요. 만약에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특징들, 내용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번이 아니라 4번으로 가볼게요. 4번 문화. 조금 여러분들이 까다로울 만한 그런 문제네요. 갑과 을이 자신이 속해 있던 사회의 집단을 시기별로 각각 두 개씩을 작성했는데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 A, B, C, D 시기마다 쭉 써있고 을도 시기마다 쭉 써있지요. 예. 그러면 바로 선택지 1번 갈게요. 1번. 기억은, 즉 가족은 리을. 리을 정당과 달리 구성 간의 간접 접촉과 수단적 만남이 지배적이다. 자 여러분들 접촉이 나왔죠. 만남 접촉이 나오면 이건 1차 집단, 2차 집단이 있이야. 그런데 가족은 1차 집단이지요. 정당은 2차 집단인 거예요. 따라서 1차 집단은 간접, 수단적 만남이 아닌 거지. 예. 직접적인 접촉이고 목적적인 접촉을 한단 말이야. 따라서 1번 말이 안 되는 거죠. 1번. 예. 여러분들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 나눠진다.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사례, 특히 1차 집단의 사례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1번 X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ㄴ, ㄷ은 모두 개인의 선택적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 형성. 자 선택적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 형성되었다 그러면 이건 공동사회, 이익사회 얘기인데 자 ㄴ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이 공동사회인가요? 아니죠. 이익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ㄷ. 같은 아파트 내의 또래 집단이라면 공동사회에 가깝겠지요. 그러니까 ㄴ 때문에 틀렸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도 X군요. 자 3번. 자 갑이 작성한 내용 중에서 공식 조직의 개수는 B시기가 D시기보다 많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B시기에 보니까 갑은 학교나 게임 동호회가 있죠. 자 학교의 경우는 분명히 공식 조직이 맞고요. 게임 동호회 있죠. 게임 동호회도 이게 공식 조직이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공식 조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게임 동호회 사람들이 좀 동호회 회원들이 막 굉장히 많아. 숫자가 되게 많아. 동호회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좀 운영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얘도 공식 조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어요. 근데 학교는 100% 확실하게 공식 조직이고 그 다음에 게임 동호회는 공식 조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B시기에는 1개 아니면 또는 2개이다. 공식 조직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D시기. 회사 출판인 협회 이렇게 나왔죠. 회사나 출판인 협회는 누가 봐도 둘 다 공식 조직이야. 이건. 그러면 B시기가 D시기보다 많다라고 할 수 없죠. 같거나 적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 갑 을이 작성한 내용 중에서 C시기에는 각각 1개 비공식 조직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갑에서 C 보시면은 동창회는 비공식 조직이 아니지만 대학교 학관의 독서 소모임. 이건 비공식 조직이 맞군요.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을이 작성한 거에서 C시기. 정당과 대학교 총학생의 장당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둘 다 비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제가 이미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 어떤 학교는 총학생의 가 있다. 이건 비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자발적 결사체도 아니고 그냥 공식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은 을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5번. 갑과 을이 작성한 내용 중에서 D시기에는 이익사회의 개수가 2개이며 자발적 결사체의 수는 을이 더 많다. 자 일단 D 보시면은 갑에서 D 보시면은 회사나 출판인 옆에 둘 다 이익사회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을이 작성할 때 D 보니까 종친회나 환경운동단체 나왔고요. 종친회 기출에 여러 번 나왔었죠. 설명 많이 드렸었죠. 제가 금년 김씨인데 김서련, AOA 서련하고 종친회 나왔죠. 저거 저거 한 번 설명 드렸었는데 나왔군요. 종친회나 환경운동단체 둘 다 이익사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익사회의 개수가 각각 2개다. 여기까지 좋아.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의 숫자. 갑에서 회사는 자발적 결사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출판인협회라는 이익사회는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을에서 D. 종친회나 환경운동단체 둘 다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따라서 5번은 하자가 전혀 없는 내용이다. 제가 이 4번 문제 해설을 위해서 개념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안에 이익사회, 공동사회, 그 다음에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2차 집단,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 공식 조직,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남겨져 있어요. 개념 수업을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 거의 2시간 분량이야. 그 내용이 이 한 문제에 남겨 있으니까 제가 개념 수업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 4번 문제 푸는데 헷갈린 것도 많고 도대체가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분들이라면 사회 집단의 분류와 사회 집단의 분류랄지 그 다음에 사회 조직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 주시고요. 수능에서 안 나오면 제가 장을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 현실적인 공약? 삭발하도록 할게요. 1cm, 1cm도 안 담기고 그냥 스님처럼 삭발할게요. 무조건 취재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